다 하얀색이야 내가 스마트폰 번호를 도와줄게 케이티 케이티 생일 생일 파티 때 해보라 저 엄청 높아 어머나 나 슬립할 뻔했어 여기 미끄러워 엄마 조심해 나 소리같은데 이렇게 떠나서 가는게 이제 겨울수 여기 오면 여긴 내 집이라는걸 알지 다 나의 편 눈이 뜨거려 눈이 뜨거려 눈이 뜨거려 눈이가 뜨거려 눈이 뜨거려 이들을 계속 가야하면서 공공재인 박사 이들끝을 더 쌓였어 형이 내가 지금 거울이 계속 잘 펼치고 현은 더 쌓였고 어머 오늘 마무리 못 가. 자자고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앞이 보이시나요? 아니요. 안보여. 절반 밖에 안보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